여러분 반갑습니다. 여기 제가 온 곳은 경남 거제도입니다. 여기 해변가 위에 야산 쪽에 지중해 마을을 만든다 해가지고 지금 분양 중에 있습니다. 여기 구영리죠. 장목문 구영리인데 여기는 거제 서부입니다. 동부 쪽은 지금 카페라든지 빌라가 많이 들어와 있고 상대적으로 서부 쪽은 개발도 안 돼 있고 땅값도 상당히 저렴한 그런 지역입니다. 여기 부지가 상당히 넓습니다. 2만 5천 평이죠. 어마무시한 그런 부지에다가 지금 지중해 양식으로 집을 그렇게 파란 뚜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짓는다고 하는데 이런 특이한 집 모양은 잘 안 팔리죠. 원래 오리지널 지중해 마을은 유럽 남부 쪽 그리스에 있죠. 거기 보면은 해안 절벽 위에다가 이렇게 하얗고 깨끗한 그런 집을 지어놓은 곳입니다. 유럽에 있는 지중해 마을을 거제도에서 짓는다니까 조금 의아합니다. 장목면 구영리에 있는 현장을 와봤습니다. 지금 샘플하우스 6동을 지어놓고 원래 계획상으로는 22년 말에 1단지 40채를 다 완공해서 분양한다는 목표였는데 지금 보니까 6채밖에 집이 없습니다. 저 아래 바닷가 쪽에는 해수욕장도 만들고 요트 계류장 각종 해양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을 3단지 사업으로 진행을 한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은 여기 지중해 마을이지 풀빌라를 분양하는 겁니다. 그것도 분양을 해가지고 위탁임대로 운영을 하고 여기에 건물주 분양받은 사람들은 수익금을 일부 받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 전원주택이고 뭐고 부지 막 조성해 놨는데 분양 안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분양건설업자들이 약간 꼼수를 써서 이런 숙박시설 형태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관리하는 직원도 보이고요. 샘플하우스 6개 동에는 지금 손님을 받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대로라면은 이 지역이 40채가 다 분양이 돼가지고 지금 뭐 건축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건축하고 있는 모습도 안 보이고 그냥 부지만 닦아 놓고 요렇게 6채만 딸랑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집 사이에 또 카라반도 두 개 이렇게 놔놨는데 저 카라반도 일반 손님들 예약받아서 영업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이 위에 있는 요 두채가 상당히 좀 고급스럽게 지어진 그런 샘플하우스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이 분양받으러 사람이 왔는데 아무것도 없는 벌판 야산이면은 뭐 누가 분양받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미끼용으로 예쁘게 또 한 두채를 이렇게 지어 놨습니다. 지금 토요일 오전인데 이 풀빌라는 비어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손님이 안 들어왔다는 이야기죠. 요즘 일반 전원주택이나 전원주택 부지가 분양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분양업자들도 이제 진화를 했습니다. 머리를 좀 써가지고 이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만들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분양을 받으면은 평소에는 위탁 운영을 해서 일반 손님을 받고 또 건물주 분양받은 사람이 내가 필요할 때는 여기 와서 휴양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이고 그 다음에 나만의 별장도 생긴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제도에 이제 KTX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마산하고 친매턴을 넣으면 교통도 좋아지고 지금 여기 땅값이 급상승하니까 빨리빨리 분양을 받으세요. 천천히 받으면은 나중에 비싸서 못삽니다. 이렇게 과대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풀빌라에서 바닷가지는 몇백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바다는 보이지만은 바로 바닷가가 접혀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고 야산 쪽 약간 높은 곳에 있습니다. 여기가 진짜 풀빌라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집 앞에 보면은 조그마한 풀을 만들어 놨는데 실제 크기가 큰 욕조 있죠. 월풀 욕조 한 두 개 정도 되는 조그마한 그런 수영장입니다. 요즘 인기 많은 풀빌라 가보면은 실내에다가 풀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도 온수를 틀어놓고 수영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편리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기는 보니까 무늬만 풀빌라인 것 같습니다. 저렇게 야외에 만들어 놔 가지고는 여름 7,8월 달에 그때 반짝 야외에서 수영하는 정도밖에 안됩니다. 여기 북향이지만은 전망은 괜찮습니다. 저 멀리 바다가 보이고 이런 또 전망을 믿기로 해가지고 분양을 하죠. 얼마 전에만 해도 호텔 분양 사기 해가지고 그 피해 보신 분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호텔 뿐만 아니고 풀빌라, 펜션 이런 것도 분양 받아서 위탁 임대한다는 명목으로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기가 사기 분양을 하는 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부 시설은 이렇게 호텔처럼 삐까뻔쩍하게 잘 지어 놨습니다. 마치 고급 전원주택 그런 방식으로 지어 놨네요. 여기 작은 샘플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저렇게 풀이 야외에 나와 있습니다. 조그맣게 모양만 풀빌라 모양을 만들어 놨네요. 분양 금액이 보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보면은 부지는 150평도 있고 100평도 있습니다. 150평 부지에다가 40평 건물 이 분양 금액이 6억 2천만원입니다. 거기에다가 가전 짓기류 2천만원 별도 하니까 토탈 6억 4천이 되겠네요. 그리고 웃긴게 토지 가격이 3억입니다. 절반이 토지 가격입니다. 그럼 토지 가격만 해도 평당 2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0평 부지에 20평 건축한 이 풀빌라가 총 분양 금액이 짓기까지 포함해서 4억 2천이네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토지가 100평에 2억이면 평당 200만원 되겠네요. 뭐 도시에 있는 웬만한 아파트 한 채 가격은 됩니다. 이 풀빌라를 분양받으면 3년동안 6%의 수익률을 보장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여기 분양받은 사람은 1년에 30일을 무료 숙박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 토지 조성 원가를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게 20년도에 이 땅을 매입한 건데 평당 30만원이죠. 보통 여기 구형리 쪽은 땅값이 그렇게 비싸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도 35만원에 매입을 해서 지금 이제 뭐 개발이라 해야 별거 있습니까? 도로 넣고 석축 좀 샀고 기반공사 하는데 이 분양 금액이 200만원이죠. 그러면 최소한 분양원가가 토목비 평당 한 30만원 치면은 토지 조성 원가는 한 60에서 한 70만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200만원에 분양을 하고 있죠. 그러면 거의 뭐 3배 가까이 땅을 뻥튀기 해서 분양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평 풀빌라를 분양받았을 때 4억 2천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10년 안에 투자원금 회수할 수 있을까요? 주말에 조금 장사해가지고 연간 4천만원 이상의 소득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현실적으로 택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해변에다가는 전용 또 해수욕장도 만든다는데 요새 제가 올여름에 휴가철에 동이 아니고 남이 아니고 해수욕장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요. 전부 해외로 다 여행 떠나고 그래서 해수욕장이 텅 비어 있는데 이 해수욕장 만들어도 사람들이 올까 싶습니다. 풀빌라는 주거용 주택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출을 60%까지 해준답니다. 40%만 내 돈이 있으면 풀빌라를 분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60% 대출을 냈다 했을 때 요새 은행 대출이자가 얼마입니까? 6% 수익금 받아가지고는 은행 대출이자 내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원래 분양업자들은 맨땅에다가 이렇게 분양 안합니다. 이렇게 샘플하우스도 짓고 바다 전망도 쫙 보여주고 하면서 이런 또 안팔리는 전원부택지를 아주 독특한 방법으로 분양을 합니다. 어디까지나 투자는 자신의 몫입니다. 큰 거금 여기에다가 쏟아붓고 나중에 후회하시는 일 없도록 바랍니다. 도시 아파트도 지금 떨어진다는데 여기에서 투자한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시청자 3개월 1일 1일에